연극 세븐신의 연출 거대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깝게 있는 이야기들로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단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븐신이라는 작품에서는 우리의 일생에서 아주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사건 중에 하나인 이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들 초대하지 않았지만 이미 도착해버린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 세븐신은 남녀 각각의 일곱 가지 장면을 교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 무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시각으로 이 연극을 바라보시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가능하신 작품입니다. 남녀 각각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 하나의 작품이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연극 세븐신 많은 과감 부탁드립니다.